너무 예뻐! 와 좋다! 우리 디녀 간다고? 너무 신나했어. 일일 저녁을 잘 수 없어.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. 날씨 왜 이래! 우리 지금 첫 여행의 첫 목적지가 실패야.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어. 지금 다른 추억이 없는데? 여행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. 여행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.